오늘 드디어 우주백으로 출발하는데 집에서 나왔어요 가방을 양쪽으로 대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아 지금 이제 우리 김병장님을 만나가지고 아 뭐야 집 찍고 있는거야? 오늘 왜 좀 늦었어? 아 광주로부터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잔잔하게 왔어요 잔잔하게 천천히 시간 났서 가야지 어때 기분 좋아? 항상 고만가는 길이 항상 설레잖아 날씨도 너무 좋고 착지도 않고 태도 뜨고 좋아요 마음은 벌써 우주백에 가있다 벌렁벌렁거린다 아 진짜로 벌렁벌렁거린다 재밌게 신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아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고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자 출발 이제 공항에 와서 첫끼를 먹고 있어요 첫끼 자 이거 부리또하고 월클승구부 육개장 맛있게 먹어 예 맛있게 드세요 안녕 네 접귤 역시도 기대면 86점이든 모아즈 500점이든 모아즈 50점이든 굴수 아무래도 수족 공항에서 내려 가지고 여기 무슨 호텔이죠? 프라자 호텔 프라자 호텔 타스켄트 공항에서 내려 가지고 프라자 호텔 왔는데 비행시간 7시간 반에 눈이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2시간 반에 대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새벽 1시 다 돼갖고 왔어요.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비행기에서 녹초가 돼가지고. 내가 아침을 뵐게요. 첫 블록버스트를 먹으려고 식당에 왔는데 호니, 고수, 딸기잼, 요구르트맛 나고 그 다음에 숭료 과일도 있고 빵조가리도 있고 올리브가 뭐 통으로 있어. 치즈, 치즈하고 베이커링 뭐 이런 거 계란 라인? 오믈렛. 오믈렛. 오믈렛도 해줘요? 오믈렛. 야아.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지? 예. 크랜블 아니고? 크랜블이랑 오믈렛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알락미. 그래, 알락미. 알락미하면. 이거 뭐 치킨인거 같은데. 근데 찐 예란, 치킨 소세지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빵 이거 먹어봤는데 맛은 없더라구요 차라리 이거 샌드위치 고먹는게 훨씬 낫더라구요 그걸 왜 한 번 더 구워? 안 익었어요 아예 안 익었어 이거 봐요 안 익었어 이제 아침상을 이렇게 차렸어요 뜨거운 우유에 시리얼 넣고 오믈렛에 이거 토스트에 과일에 소금도 있고 계란후라이도 있고 끝내줘요 맛있게 먹어봐야죠 음 음 음 감사합니다.